아니 이번에 뮤지컬 볼륨업 출연진도 보니까 요것도 뭐 이건 진짜 레트로 콘서트 라인업이 있는데 누구누구 나오죠? 일단 세븐군하고 박시환군이 주인공을 맡고 있고요 김종서씨 또 유리상자 이세준씨 이 화려한 캐스팅이 홍경민 사단이라는 설이 있는데 작가님이씨도 하시지만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제가 다 전화해서 섭외했고요 본인 직접 다? 여자 주인공에는 우리 트로트 하는 우리 조정민 양이 원래 피아노가 전공이에요 극 중에 원래 여자 주인공이 피아노 연주자거든요 본인이 직접 연주하면서 직접 만든 곡들도 있고요 그러면 홍경민씨가 아까 작가로 대본 작업에 참여를 했다고 했는데 참여도가 퍼센트로 따지면 100%? 90%? 몇 퍼센트? About 95? 5는 약간 뭐예요? 90은 조금 애매하고 100은 너무 많고 너무 많고 딱 95 정도 원래 뮤지컬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창작 뮤지컬을 오랫동안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뮤지컬을 해서 크게 성과를 내거나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될 만한 작품을 남긴 건 아닌데 그만큼 좀 열악한 상황에 창작 뮤지컬을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것들도 많이 보고 겪다 보니까 내가 뭔가 직접 뭔가를 만들어서 창작 뮤지컬계에 하나 남기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김영철씨가 영어 공부를 처음 결심했던 거랑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뭔가 도전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